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성의 수급포착입니다. 요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는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개별 종목 중에서는 좀 가는 종목만 가거나 좀 테마 수단이 너무 빠르거나 하면서 좀 매매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선 섣불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패닉셀이라든지 패닉바잉에 빠지기가 좋은 시장이라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내 종목이 빨리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바꿔나가기보다는 내 종목에 대한 차례가 다시 오게끔 기다리면서 대응을 이어가는 게 좀 좋은 투자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가 패닉에 빠지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순환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정고점 구간에서 크게 내려오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 위에 있는 매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정 구간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횡보하면서 물량 매집을 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이 보이는 시기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집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지수도 다시 한번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크게 엄청나게 재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좋은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회는 분명하게 오고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AI 하드웨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한미반도체도 막 10만원을 돌파하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반도체가 시장을 최근에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한 상승을 이어갔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움직였던 게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가 가기 전에 소프트웨어가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한컴 위드 이런 종목들 최근에 또 폴라리 오피스 AI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타나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좋은 흐름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움직였고 그리고 뭐 최근에 2차전지도 잠깐 움직이고 있고 전고체 테마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순환매가 굉장히 강한데 또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산업이 하나 잡혀서 끌고 가는 게 가장 그림이 좋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순환이 올라올 수가 있는 게 저는 또 소프트웨어 쪽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매집이 오랫동안 들어오다가 다시 한번 신공가를 달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일부 차익이 나왔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죽어들지 않고 어제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추세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쪽으로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은 쉽게 불이 꺼지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대세 자체가 AI로 좀 가고 있고 모든 산업이 AI를 접목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상승파동 한 번으로 끝날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아설 때 이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추세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눌려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큰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리고 나서 추세 돌아왔을 때 여기서 1차 매수 그리고 나서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이렇게 다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평단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이 정도 평단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까지는 기다렸다가 3차 매수까지 3분의 1 매수만 하더라도 충분히 기회가 크게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제 이스트소프트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21선을 돌파하는 게 약간 시작이 아닐까 어제 좀 개인들이 이걸 보고 많이 탔겠죠. 그래서 오늘 또 털어내는 흐름 만들어내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가 먼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한글과 컴퓨터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비슷한 차트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똑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같은 산업이지만 차트가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누군가의 인위적인 개입이 있으면서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트소프트랑 한글의 컴퓨터 이스트소프트를 기점으로 차트를 같이 그리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1차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2차 매수 그리고 떨어졌을 때 여기서 3차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AI에 대한 사이클 길게 봤을 때 또 강한 상승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파동이 끝나고 나서요. 제가 이제 뭐 꼭 파동을 맹신하는 건 아닌데 보통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면은 포머 현상이라든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한번 눌렸을 때 공포를 주고 나서 이 물량들을 또 다시 한번 잡아먹는 2차 파동이 나타날 때는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트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올라탄 트레이더들을 최대한 이 구간에서 싸게 물량을 잡아놓고 물량을 더 늘려간 다음에 올려야 세력 입장에서도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돈을 좀 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차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벤트가 또 있죠. 엔비디아 GTC 2024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엔비디아를 기점으로 소프트웨어 AI 쪽에 대한 기술을 또 다시 한번 부각을 하면서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또 한글과 컴퓨터가 잘 간다라고 하면은 한컴 위드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잘 캐치를 한 다음에 좀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을 때 아니면 지금 조금씩 저가에 모아가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AI 섹터가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이 트렌디한 움직임에 따라서 큰 시세를 한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물량을 조금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밴드에다가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시황을 체크해드리고 있고 오픈방에서는 종목 추천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